가장 많이 죽는 광대버섯들, 죽음의 광대들 동화, 판타지에 나오는 이 캐릭터 버섯, 사실은 죽음을 부르는 악마의 버섯들이 이 핏빛 집안의 과학적 이름은 아마니타, 악명 높은 집안 서양에서는 아마니타스 별명이 파리의 버섯, 파괴의 천사 한국 이름은 광대버섯, 클라운, 광대, 아싸, 오, 예 사망사고 가장 많은, 간, 콩팥 망가짐, 광대버섯들, 아마니타스 이 영상은 독버섯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 무늬들, 진짜 광대버섯의 피부 무늬일까? 문질문질, 사실 광대버섯 무늬는 페이크, 버섯, 우산에 얹혀진 토핑들임 아싸, 오, 예, 워, 모양을 바꾸네 조심하자, 소름끼치는 광대버섯, 아마니타스 이급 독버섯, 실수로 먹으면 사망하는 이 광대버섯 그런데 이것도 과거의 요리재료였음 잘 구워진 색깔의 독가득 도우, 독가득 토핑들 아직도 식용으로 잘못 알려진 지역이 있다고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깨지어 나오기도 함 아홉 개 왠지 생긴 모양이 킬러들의 축배장 같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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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오, 예, 모양을 살펴보기 위해 어린 녀석들을 데려온, 독극물이다 장갑 필수 독가득 토핑들, 불룩한 알 모양 부츠 젊은 독버섯이다, 모양을 한번 보자 줄, 결코 요리용으로 채취한 게 아님 장갑 필수 독가득 토핑들, 독가득 빈들 불룩한 알 모양 부츠 다른 버전의 광대버섯들 이급 독버섯 얘는 앞에 나온 애와 아주 비슷한 종류 주니어버섯 버섯은 헷갈린다 그래서 더 위험 구별할 수 있나요 앞에 나온 것, 뒤에 나온 것 그냥 토핑이 있으면 독버섯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어릴 때 모습은 다름 와우, 예쁘다, 귀엽다, 맛있게 생겼다 주시네 독가득 치즈 토핑 독가득 오리인형 다시 장갑 끼고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 잘라봄 줄, 결코 요리용으로 채취한 게 아님 독가득 오리인형 불룩한 알 주머니 1급 독버섯 광대버섯은 귀여운 애들이 많음 이것도 그렇지만 먹으면 바로 죽는 맹독 버섯임 얘들의 아기 버섯대 모습 이것은 주니어버섯 대불뚝이네 그런데 광대버섯들의 토핑은 여러 모양이 있음 바삭바삭 크래커 토핑 물방울문의 토핑 그런데 이 독버섯도 과거의 요리재료였음 이걸 먹으면 온몸의 세포가 파괴된다고 헉 조심하자 신원공개 마귀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뒤 죽는다 마귀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뒤 죽는다 마귀광대버섯 2급 독버섯 노란대 광대버섯 2급 독버섯 얼마뒤 죽는다 노란대 광대버섯 큰주머니 광대버섯 1급 독버섯 바로 죽는다 큰주머니 광대버섯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버섯의 모든 것 꼼파 시리즈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